동물 학대를 해야할 것 같고 동물 학대를 하진 않겠죠? 와우 연습이 너무 더 힘들어요 아이고 이 상치 타이밍에 저걸 잘 쓰시네요 아이고 생거 때렸어야 되는데 아, 뺀 걸 때렸어야 되는데. 와, 이거는 못 받네요. 아, 뺀 걸 마. 아이고 허치면은 귀살로 띄우면 돼요 허치면은 귀살 12뒤치거든요 허치는 순간 귀살로 딱 띄워버리면 돼요 이게 위치각도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허치면은 귀살로 건지고 분리하면 반격 패턴 한 번 더 안 죽어요 안 죽어 힘으로 카운터 아이고 오 안 죽어요 괜찮아요 아이고 아이고 참아써야되네 2라운드 제가 먼저 땄습니까 카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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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면은 귀살 아이고 괜찮아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침착하게 카운터 아 이게 아닌데 와우 침착하게 가죠 침착하게 침착하게 승루의 역백으로 마무리는 무조건 역백이 업업 하다가 높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꽃 없죠 호이자 멋지게 마무리 아이고 짧다 흘리고 하단 나오면 흘리는거에요 때를 기다리는거죠 같이 맞아도 제가 이기니까 괜찮아요 낚시 해볼게요 낚시 괜찮아요 카운터 아 카운터 났는데 조금 아쉽죠 꿀밤 늘어나면 또 꿀밤 파크 크로 파크 돌면서 하단 터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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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 왜 말똥이 안되니 버튼 분명히 눌렀거든요 안 맞아요 스타링 터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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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의 역뱅임! 보셨죠? 마무리는 무조건 역뱅이고! 마무리는! 끝까지 가나요? 가네요! 괜찮아요? 아이고... 다 이긴 것 같았는데... 아쉽네요... 어떻게 될까? 닉러오기 부르겠죠? 이럴수 알았어요? 고수 분들은 여기서 절대 안 이뤄세요 왜냐 예왕 카운터 오? 괜찮아요? 예왕 카운터 중담만 조심하면 되죠? 안 죽어요 아 이거 아쉽다 흘리려고 했는데 안 흘리려고인거 같아요 제가 지금 제 방송 다시 보기 했는데 흘렸거든요 어색 오늘은 어려울거 같아요 일단 상단 공격을 조심해야겠는데 어색 저기 뿅 깜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, 2, 3, Mhm dime. 으흠 전달하겠죠? 어 이거 안죽어요 안죽으니까 침착하게 침착하게 하면 돼요 어? 어? 무서워 다시 카운터 카운터 모르는 게다가 어휴 깜짝이야 와 전략의 피해자 대박 대박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오오오 와 이게 이게 약간 안되죠 바닥 깨지면 제가 이기죠 오 오오 와 이거를 대박 아 이거 1라운드 너무 아쉽네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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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끝! 수고하셨습니다. 발코어